한 번 볼게요 센터 여기 2층? 센터 2층 자 여기도 뭐 있죠? 자 위층 센터 여기 반응 너무 좋다 예 이렇게 포토타임 맞죠? 진짜 핸드폰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희 진짜 무슨 도주 대스타 된 느낌 자 이제 스탠드 주세요 스탠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준비하기 온다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시원섭섭한게 아니라 아쉬움만 가득한 공연이 되었다는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좋은 소원 예 좋다고 그렇죠 민규씨의 의견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공연을 돈 주고 왜 받지 이런 생각 들지 않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공연이다 맞아요 정말 포로를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저희가 힘내서 부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여러분 아 저희 마지막 곡으로 다같이 이겨내자 라는 의미로 이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조수빈 선배님의 챔피언스 불러드리면서 더 비기닝 월드트리 전국투어 여기서 마무리 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무리 지우니까 더 크게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인사할까요? 우리 다같이 더 비기닝 월드트리 암폴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오늘의 신화 연주입니다 감사합니다